도산 안창호함 알죠? 그 분 나라를 위해 힘드신 분이시죠 최초로 우리나라 기술로 잠수함을 만들었는데 게다가 이름도 도산 안창호함인 게 정말 멋있고요 요즘에는 정말 해양시대라도 잠수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도산 안창호함이 그 역할을 잘 해줄 수 있겠습니다 도산 안창호함 화이팅 화이팅 바다를 포기하고 강국이 된 나라는 세계 역사에 없습니다 대한강국은 포기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도산 안창호함 도산 안창호함 도산 안창호함 글사들은 현재 SolarCa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